안녕하세요. 미뇨TV를 진행하고 있는 서행복입니다. 저희 미뇨TV 구독자가 5천명을 달성해서 현재 5,080명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원래 구독자 5천명이 되면 무료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5월, 6월쯤 개최할 예정인데 또 그때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특강 일시는 추후 공지를 띄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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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